이렇게 지겹디지겨운 코로나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정말 꿋꿋하게 잘 극복하시고 이렇게 수능이라는 큰 경험을 견디고 또 누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수능 열혈, N생 여러분들. 우리 인생 한 복판에서 결국 이러한 경험 속에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물론 남은 입시 준비 상황도 계속 진행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상황 자체 결국 인생의 한 복판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쫓아서 꾸역꾸역 그렇게 될 듯 안 될 듯 진행하는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3학년도 이 수능 이 부분은 2024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밑거름이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평과 함께 해석 강의를 진행해 드리는데요. 자 우리 총평과 함께 이제 학습방도 좀 짚어가야 되는데 우선 역시 수능은 차원이 다릅니다. 고급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수능은 시험 그 이상이랍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문제 많이 풀어봤다고 해서 수능장에서 꼭 그렇게 비례해서 나타난 건 아니죠. 우리 1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진득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난이도 얘기를 해보면요.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수능 시험에 비해서는 좀 쉬웠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재작년에 수능이 너무 쉽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부는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번 연도에 준비하신 분들은 바로 직전에 작년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좀 강하게 준비한 그런 결과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난이도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 수능이라는 것도 이제 모평이라든가 이를 진행해 나가겠지만 이 신문항에 대한 시간 경영 이 시간 관리의 극복은 물리력도 중요하지만 물리력 이전에 결국 문해력이랍니다. 자 우리 독해가 아니에요. 문해력 문장 해설에 관한 얘기지만 결국 이 문해력은요. 단어와 단어의 연결 즉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하고 바로 생각의 루트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일련 과정에서의 버릇과 좋은 습성이 몸에 배워야 된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문항 배치된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3페이지에 4페 넘어가는 16번부터 이제 걸리적거림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이 최근에는 2페이지의 마지막 문항 즉 11번 이번에 수능도 그렇고 또 구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서 일단 걸림돌이 시작됩니다. 즉 문항 배치의 경향은 3페이지에 있어요. 3페이지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무는 그런 귀신들이 존재한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것은요. 문해력 즉 읽으면서 동생학하는 습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문항변으로 좀 따져보면요. 제가 6평 9평 대부분 어 이건 이렇게 답네 하고 풀이법에 여러분들이 매이시는데 자 그러면 안 돼요. 진득한 이 문항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올해 치렀던 그러니까 22년 6평에 12번 6평 문항에서 특수론 같은 경우에 이번에 수능시험제 12번 그러니까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한 그 주제가 한 개의 광원 그리고 또 두 개의 광원이 있는데요. 제가 6평 해설할 때 말씀했지만 기가차 문제가 6평에서 이 한 개의 광원과 두 개의 광원을 동시에 문항에서 확인하는 또한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팽창지연 길이 수축도 함께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꾸며졌던 기가차 문제가 6평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극강에서도 6평에서는 이렇게 서로 교체하는 빛의 이동이었지만 극강에서는 제가 일직선상에서의 한 개의 광원과 두 개의 광원이 함께 얘기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했답니다. 이것이 이번 수능의 12번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고요. 또 14번 제가 그랬죠. 이제 다이오드가 포함된 전괴로 정말 우리가 이건 신중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더욱 발전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 14번은요. 6평이라보다 9평이네요. 제가 잘못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 22년 9평의 또 역시 마지막 문항이었는데요. 그 빗면에서의 마찰관이 있고 또 거기에서의 역할에는 보존과 비보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극강에서 물론 이제 현장이 조금 한 두 문항이 더 진행됐었지만 바로 이 문항 9평의 20번 문항에서 눈여겨봐야 된다. 결국 이번 수능의 20번으로 구현됐고요. 제가 항상 역학은 말씀드리지만 빨리 풀려고 연습하면 안 됩니다. 짧게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즉 심플이지 베스트. 가장 기본적인 상황으로 짧게 짧게 가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이런 11번, 13번, 17번, 18번, 19번 같은 경우는 단골 소재랍니다. 그런데 제가 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수능 시험제는요. 갑툭튀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16번 같은 경우가 어 이거 뭐야? 물론 이거 충돌에 관한 운동량 보존의 그런 문항이지만 겉보기가 갑툭튀지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상대속도 즉 속도차로서 겉보기가 처음 보는 건 나오지만 A, B 물체의 연속적인 충돌에 관한 부분이랍니다. 자, 벗뜰하우스 이유는 겉보기가 갑툭튀지 실상의 그 내용은 준비가 되었다면 크게 당황하지 말아든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문항을 보면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네, 뭐 너무 길게는 제가 진행하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수능 준비 1년 동안의 학습 방향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디테일하게 할 시간은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본에 대한 충실함, 다들 기본, 기본 그러면서요.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빨리 막 문제 이거 풀고 저거 풀고 풀이법, 스킬이니 뭐니, 겉보기, 유형 나누기 이런 학습으로 빠지다 보면 결국은 수능장에서 써먹지 못하고 당합니다. 결국 기본에 대한 충실함으로 중무장되고 몸에 배워야 됩니다. 또한 저는 이 프로세스라는 과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키워드는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잘 이렇게 준비하고 주무르듯이 하나하나 다져나가면서 프로세스라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수특, 수환. 이번에 이 문항들은 결국은 수특, 수환의 연계, 변형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소갈맹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결국 물리량들의 연결에 수특과 수환의 연계 그리고 육평, 국평에 대한 1년은 준비하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바로 기민한 접근이 필요하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문제 나왔어.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갈맹이 속에 녹여져 있는 부분들을 정말 몸에 체화시키고 항상 수능장을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만 제가 이제 총평 진행해드리고 바로 이제 문항에 대한 해석 강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진행합니다.